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8월 2일날 교육부가 서울자립형 사립고 8군대와 부산 해운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였습니다 발표 시점도 아주 절묘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죠 8월 2일날 온 국민의 관심이 일본 과기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결정한 바로 그 시점을 통해서 설며시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 친구들은 매사를 저렇게 정치 공작하듯이 할까 지금 정도 내보내면 반발이 심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쨌든 정치 공작의 머리가 뛰어난 양반들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안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외교를 지금 제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교육평등을 강행해서 도대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체되고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 건설이 지상 목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8월 2일날 교육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울자사고 9곳 부산해운대 등 10개 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신청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0개 학교는 사법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10개 교육은 올해 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지정치소 결정이 나온 학교들입니다 갱희고, 배제고, 세하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서울자사고 8곳, 부산해운대고, 그리고 일반고 전환을 자진해서 신청한 서울갱문고입니다 질문 두 번째 자사고 취소의 부당성 어차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평등한 교육을 이 땅에 강제하고 강요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편견과 좁은 식견과 시대로 있는 착오와 잘못된 신념의 바탕을 두고 지랄 발강을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체제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엑시트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의 굴레를 그들이 강제하거나 강요한 평준화 교육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강하더라도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부당한 방법으로 평등 교육을 강제하면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 다 스위스 등에 탈출하면 그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최고급 학교가 있고 고급 학교가 있고 중급 학교가 있고 카돌릭 계열의 학교가 있고 개신구 계열의 학교가 있고 이렇게 못나고 식견이 좁고 세상 물증에 얻은 사람들이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자사고 폐지가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자사고 폐지에 열과 성을 쏟는 그런 야만적인 것을 보지 않아도 되죠 그냥 아이들을 내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식을 내보내서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1% 되겠습니까? 5% 되겠습니까? 대다수 한국의 가장 큰 피해는 이 땅을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일 겁니다 아마 이번에 해당 학교의 학부형들은 깊이 아마 깨우쳤을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이 이런 것을 뜻하는구나 왜 정부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할까? 사실 저는 자식을 다 키운 입장이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가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꼭 자기 이익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세상에는 옳은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이 있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잘 적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엉뚱한 적응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자사고 취소는 부당한가? 자사고 취소가 부당한 이유를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사고 취소는 첫 번째가 교육선택권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해서도 회기라된 교육서비스만 받아야 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육서비스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편협한 지식과 편견과 신념에 기초해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오만이자 교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권력을 통해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는 겁니다 정치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사고가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아닙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인물들은 교육불평등의 주역이 자사고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폐지는 시작부터 근거가 없는, 근거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 사이에는 재능의 차이가 있죠 재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불평등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육불평등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사고를 없애를 게 아니라 일반고의 능력을 더 신장시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길이죠 세 번째, 교육 서열화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하는 주장들도 이른바 좌파 교육감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같은 사람은 일만 열면 교육 서열화 폐지를 주장합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외곤과 뭔가 나왔을 겁니다 사람이 본래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지금의 한국처럼 학교의 다양성 자체를 폐지해버리고 자립고등학교의 설립 지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미계통의 서구 선진국은 다 한 그런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죠 좌파 교육감들이 이 상황을 꼽는 스웨덴과 핀란드조차도 학생과 학부형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립고등학교는 허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회기라된 교육을 강제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을 다 키운 연별일 겁니다 자기 자식이 성장할 때는 대부분이 뭐죠? 유학이나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등학교를 보냈을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해들은 더 나은 교육기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부숴버린 것은 무슨 놀보 심보냐 이야기죠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평준화 초창기 세대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시기는 학력 수준이 다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절반은 자고 절반은 수업을 따라다니는 그런 야만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가장 인생을 소중한 기간을 보낸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씨도 그런 환경에서 아마 성장했을 겁니다 저보다 한 3년이나 4년 정도의 후배가 되니까 아마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 양반은 좌익적 세계를 꿈꾸고 나는 우익적 세계를 아마 꿈꾸게 된 거죠 서로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당 없는 감옥소 비슷한 그런 교육 환경도 목적했고 아이들이 한껏 자신의 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도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한국이란 사회가 회의된 교육을 갖고 다음 세대의 앞길을 막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손실이고 나라 전체도 엄청난 손실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략에 따라서 자사고 폐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그냥 일종의 로봇이라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공략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위원회 교육부 장관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는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문정부의 정책은 탈경쟁을 선호하고 평등을 주창하는 그런 모든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의 하나가 교육 서열화 방지와 교육 불평등 방지를 목표로 한 자사고 폐지라고 봅니다 문정부의 정책은 이미 경제 현장을 상당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부는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에 많은 파괴적인 그런 현상을 남기고 떠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정부는 그곳에 거치지 않고 안보는 물론이고 최근에 한일 간 파탄과 마찬가지로 외교 문제까지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교육도 외외가 아닙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획일화, 평준화, 평대화, 문서화 이런 쪽으로 교육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대학이 저렇게 낙오되는 것도 교육부의 강력한 개입과 가격 규제 때문에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들이 남기게 될 것은 정체되고 낙오되고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